지루했던 방안 구석에 파란 새가 날아왔지 굳이 믿을 수가 없었던 기적이 일어난 거지 우, 어디에서 날아 봤을까 우, 저 바다 끝쪽 왜 딴 섬일까 우, 무얼 위해 날아 봤을까 우, 이 작은 새가 나는 좋아 우, 이 작은 새가 날아 봤을까 우, 이 작은 새가 날아 봤을까 어느 날 그 조그만 새가 나에게 말을 했지 누군가 자길 알아봐 주길 기다려 온 것 같다고 우, 우월하다 이제 봤을까 우, 언제부터 날 기다렸을까 우, 파란 새가 내게 말했지 난 처음부터 여기 있었다고 우, 음, 이 작은 새가 날아 봤을까 한글자막 by 한효정